이번 시간은 경제편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복습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제론에 대한 부분은요 학계론에서 초반에 공부할 때 여기에 대한 내용 정리를 좀 잘해 두셔야 되죠 여기는 시험 목차가요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경기 변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한 것을 배우시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가격의 결정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가격이 다시 또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에서의 가격과 또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의 파악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경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 줘야 됐을 때 여기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요 이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이루어지니까 여기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경기 변동에서는 일반적인 경기 변동에 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 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미집 이론에서는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대입해서 순환형이냐 발산형이냐 수렴형이냐를 구별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요령 정도를 배우시면 될 거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있으면 될 거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60페이지에 보시면 수요가 나와 있죠 자 거기 보면 이제 수요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이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요 욕구이자 계획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트에 가서 사과를 좀 사고 싶다 사과를 좀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그게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자 계획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자 계획을 우리가 수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수요의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거기 먼저 61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한다는 건요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 실제로 구매가 완료가 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김장을 위해서 배추를 사러 나갔는데 그날 따라 나온 배추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생각은 나가서 한 50포기 살까라고 생각했는데 내일이나 모레 새로운 배추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오늘은 10포기만 사고 그냥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세웠던 계획이 있다고 해서 계획대로 다 구매가 끝난 건 아니고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실제로 소비한 양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 의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요라는 거는 상품을 구매한 구매가 완료된 걸 얘기한다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유효수요를 지칭을 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효수요라는 건 뭐냐면요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구매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가서 배추를 내가 구매하러 갔는데 배추를 구매할 수 있는 거는요 배추가 만약에 한 폭에 천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건 10포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만 원 가지고 13포기는 구매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만 소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욕구만 있다고 수요는 아니고요 그래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수반이 돼야지만 우리가 수요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라는 것은요 유효수요를 지칭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요 유량 개념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일정한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수량의 크기가 분명해지는 거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사과 한 박스를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박스라는 우리가 크기를 놓고 따져봤을 때는 되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가서 지난 1년간 사과 한 박스를 소비했다고 하면 많은 양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한 박스에 사과 24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나눠봐야 그쵸?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이 수량의 크기가 분명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유량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대입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모성 재화는 어느 기간 동안에 어느 만큼 생산하고 소비가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량 개념이라는 걸 쓰고요 또는 전체적인 총량을 파악할 때는 저량 개념이라는 것도 우리가 대입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유량은 기간이 주어져 있을 때 수량의 크기가 분명해지는 거고요 저량이라는 것은 유량이 쌓여서 저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량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이라는 것이 주어져야지만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서울시의 인구가 몇 만이냐? 라는 걸 물어봤을 때 그러면 서울시의 인구가 천만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고 했을 때 그 천만이 일어난 숫자가 1년 사이에 움직인 양은 아니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인구가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되고가 반복이 되다가 현재 존재하는 양이 천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량이 쌓여서 저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점이 주어져 있을 때 파악이 가능한 변수를 우리가 저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량 변수라는 것은 거기에 박스에 보시면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지만 측정을 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고요 저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을 전제해야지만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되더라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는 그런 의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밑에 주택의 유량과 저량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요 이건 주택시장에 가서 우리가 다시 또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요 옆에 예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 유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냐 그러면 기간이 명시됐을 때 측정이 가능한 애들이 있죠 가계 자산이라는 건 누적된 양이죠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죠 재산 그거는 1년 동안 벌어들인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난 5년 10년 20년 동안 벌어서 쓰고 나머지 비축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려고 하면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은 저량 개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거죠 그래서 노동자의 소득 가계 소비는 다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통화량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도요 시장에 있는 통화량의 전체 크기를 파악하려고 하면 역시 시점이라는 것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본 총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노동자 소득과 가계 소비와 신규 주택 공급량 그 세 가지를 답으로 유도했던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 보면 이걸 어떻게 구별하지 그런데 조금씩 돌아오면서 이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외우려고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있죠 이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남는 게 있으면 계속 내가 비축해서 정립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그게 자산이란다 그러면 얘네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행위라고 하면 이게 누적이 돼서 발생한 게 자산, 저량이라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성격에 대한 것에서 이것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선례가 있어요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일 필요는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반드시 유효수요된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61페이지 하단박스에 가게 되면요 주택 수요하고 주택 소요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의 용어니까요 이 소요는요 이거는 하우징 니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 주택을 소비하고 싶어하는 욕구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욕구는 있는데 뭐는 갖추고 있지 못하냐면 구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에 관한 욕구는 시장을 통해서는 충족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사람들은 욕구는 있어도 구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부는 일반 시민들이 일정한 양의 주택 서비스를 소비시켜주기 위해서 누가 개입하냐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공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대신에 주택 수요라고 했을 때는요 이 수요가 지금 얘기한 유효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하우징 디멘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매력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매력을 갖춘 수요이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는 충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시장에 개입을 해서 공공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은 이 주택 소요에 관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함이다 라는 정도로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수요량과 수요 곡선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배추가 한 포기의 천 원일 때는 열 포기를 그죠 500원일 때는 20 포기를 이렇게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있죠 그건 수요예요 그죠 그런데 가격이 천 원일 때는 열 포기 근데 500원일 때는 스무 포기 이 가격에 의해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의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오로지 이 가격에 의해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을 수요량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욕구가 수량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수요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자 그랬을 때 이 수요의 결정요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의 결정요인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소득이라는 것들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로 표시할 수 있냐면 수요 함수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이제 우리 교재상에서는 수요량과 수요 곡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라든가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용어상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거기에 수요 결정요인이라고 돼 있어서요 그 독립변수라고 해놨다는 얘기는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얘네들이 변함에 따라 얘가 변하기 때문에 얘는 종속변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요량은 가로열고 종속변수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독립변수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해당 재화라고 얘기하는 건요 만약에 아파트 매매시장 그러면 아파트가 해당 재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련 재화라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콜라의 가격이 변했어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과 소비량이 변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런 애들은 다른 재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련 재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애들을 얘기하겠죠 이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관련 재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이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돼요 얘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재화의 가격과 소비량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는 여기다가 이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교제상에서는 인구나 수요자의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나 기호같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63페이지의 중간에 있는 비읍의 기호라는 것은요 경제학적인 차원에서는 이거 외에 나머지 기타 변수들은 다 기호에 묶어가지고 표시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뒤에서 다시 언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고요 소득이 변해도 얘가 변하고 관련자의 가격이 변해도 얘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들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 하나하나가 변해서 얘가 변하니까 얘는 종속변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옆에 63페이지 밑에 가게 되면 수요곡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요결정요인과 수요량과의 함수관계를 우리가 수요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러면 곡선의 도출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여기에 만약에 수요량도 있고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그랬을 때 지금 보면 변수가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인데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는 딱 두 개의 변수만을 표시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변수 그러면 두 개의 변수만 표시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딱 두 개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가격을 쓰기로 했고요 여기를 수요량을 쓰기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관계만 일단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취급을 할까? 그럼 나머지 애들은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일반적인 수요함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곡선이라는 것은요 거기 여러분들이 63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수요곡선의 개념이 나와 있죠 다른 수요결정요인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즉 얘네들은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 얘는 변화가 없다라는 전제에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게 수요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곡선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가격에 의해서 뭐가 변하는 거 수요량이 변하는 거를 그래프로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격이고 이게 수요량일 때요 원래 수요곡선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이 줄어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증가해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수요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수요법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64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수요곡선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져요 우하향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지문 B를 보게 되면 가격, 독립변수가 상승할 때 수요량, 종속변수가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즉 수요법칙이라는 것은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수요법칙은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수요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수요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법칙이라는 건요 64페이지 하다를 가면 지문 4번에 수요법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가면 개별 수요곡선하고 시장 수요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별 수요곡선은요 개별 수요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우리가 개별 수요곡선으로 해요 시장 수요곡선이라는 것은 개별 수요를 다 합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들어서 이런 거죠 경제계에서는 가정을 둬서 개별 소비자가 둘만 있다고 하정해요 그랬을 때 이미의 가격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천원일 때 A는 3개를 소비를 해요 그럼 이거는 개별 수요 A의 개별 수요곡선이 나타나고요 같은 천원일 때 B는 5개를 소비를 해요 그럼 이거는 B의 개별 수요곡선이 되겠죠 그러면 시장 수요곡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개별 수요를 다 더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시장 수요곡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같은 가격선에서 3개하고 그 다음에 5개 있죠 이걸 합한 게 8개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시장 수요곡선이에요 그래서 개별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더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그 양을 더한 거예요 그 양을 더한 게 시장 수요곡선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게 표시가 된다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 시장 수요곡선을 보시게 되면요 개별 수요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합해서 구한 거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합해서 구해서 시장 전체 수요를 나타내는 수요곡선을 시장 수요곡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법칙이라는 건 지금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에 가면요 중간에 양가로 3번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가 있어요 회차가 많죠? 별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또 알아보시게 되면 수요량의 변화하고요 수요의 변화로 우리가 이제 명칭을 표기를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이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오로지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우리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라고 우리가 표시할 때 이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오로지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만 그러면 가격 이외에 소득이나 기호나 이런 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를 가격으로 쓰기로 약속을 정했고요 여기를 수요량으로 쓰기로 약속을 정했을 때 그렇죠?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는 가정이죠 그러면 원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요 곡선이 그려져 있었을 때요 다른 애들은 일정한데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수요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수요량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수요량이 변했어요 변했는데 뭐가 변해서?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을 우리가 수요량에 변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냐면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던 이 점에서 이 점과 이 점으로 그렇죠? 하나의 동일한 곡선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라는 건 다른 요인은 다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오로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의 명칭을 수요량의 변화 그런데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요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요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격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의 변화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일 때 그 요인은 뭐가 되냐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얘가 변화가 돼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기호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애들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던 얘기죠 여기를 우리가 가격을 쓰기로 정했고 여기를 수요량이라고 쓰기로 정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가격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얘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 말고 다른 애들에 의해서 이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변화를 수요의 변화를 표시할 때는 이 선에서는 변화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얘는 결과가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곡선의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경제학자들은 가격이 아닌 다른 애들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새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있던 이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 있죠 그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명시를 해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로지 가격에 의해서만 수요의 변화라는 얘기는 가격 말고 소득이나 기호나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수요량의 변화하고는 수요 변화 유인에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수요 결정 요인이 변하면 이 수요량은 변해요 그런데 수요 결정 요인 가게 되면 가격도 있고 가격 이외의 요인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구별해 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인식을 한번 해보시고 내용을 한 번에 딱 정리가 되면 참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게 되면 반복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변수는 오로지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요 변화라고 표시한 애들은 가격 말고 다른 많은 변수들의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가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걔네들은 곡선을 좌우로 이동을 시켜서 그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수요가 증가하고요 좌측으로 이동하면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게 6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수요 증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 감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가서 66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왼쪽은 하나의 선에서 AB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오른쪽 그림은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죠 이렇게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 건 수요의 변화 곡선 안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내용 관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요 수요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곡선을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소득의 변화 얘는 소득이니까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변하면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 우리 지금 66페이지 거기 그래프 밑에 위에 상단에 기억에 소득이 있나 있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요 그러면 일반적인 정상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애들은 우리가 열등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수요가 불변인 애들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중간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애들은 소득의 변화에 관계없이 소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제하고 열등제의 구별 기준은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의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를 더 늘리는 애들은 정상제예요 그런데 오히려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줄어들면 열등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대나 또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 정상제로 취급받던 애들이 열등제 취급받을 수도 있고요 열등제 취급받던 애들이 정상제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득에 의해서만 구별이 되는 게 그게 정상제하고 열등제의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제의 가격 변화 수요자의 예상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67페이지에 보면 수요자의 예상 이자율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도 정리가 되죠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소비를 늘리죠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그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소비가 오히려 줄죠 왜? 내일 또 떨어질 건데 굳이 오늘 사면 내가 비싸게 사는 꼴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 그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별표를 또 해줘야 되는 게 관련제의 가격 변화라는 거예요 이 관련제의 가격 변화에서는요 대체제, 보완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대체제라는 건요 말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꽁 대신 닭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애가 대체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X제가 있고요 Y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설탕이고 얘가 올리고당이라고 가정했을 때 마트에 갔는데 설탕 가격이 비싸면 우리는 올리고당으로 대체해요 또는 올리고당의 가격이 비싸지면 설탕으로 대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재화를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 둘에서 소비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효용의 크기가 동일한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은요 효용의 크기가 동일하면 가격이 싼 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X제의 가격이 만약에 상승하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X의 소비를 줄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수요가 감소하겠죠 대신에 Y제에 대한 수요가 거꾸로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상승할 때 이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에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는 애들을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제 그러니까 얘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소비의 움직임이 대신 소비하니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그거를 먼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그렇게 소비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체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완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보완자라는 애들은요 말 그대로 보완제잖아요 두 개가 같이 결합해서 사용했을 때 효용이 커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X제하고 Y제가 있으면요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썼을 때 효용이 발생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의 바늘과 실의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X제의 가격이 만약에 상승하죠 그러면 X제의 수요가 당연히 줄겠죠 줄 때 같이 소비가 줄어드는 애가 보완제라는 얘기죠 얘만 소비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애들을 보완제라고 그래요 소비의 움직임이 반대로 간다는 얘기는 대신 소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이건 같이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대체제하고 보완제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서부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돼야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얘기할 때 얘네들을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일단은 먼저 대체제, 보완제의 성격부터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관련제의 가격 변화라고 66페이지에 있었을 때 걔네들은 일단 별표하시는 거예요 특히 대체제 관계는 인용을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구별을 해드린 거고요 68페이지에 가면 수요의 특징과 수요의 분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시험상에서 인용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인 면에서 정리를 해두셔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수요를 정리해드렸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공급에 대해서 70페이지 공급을 또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 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연장 연장